안녕하세요. bbq에서 서포터를 받고 있는 이근하, 이동근입니다. 일단 휴식기 동안에는 그냥 저는 요즘 운동을 좋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솔랭도 낮았었는데 조금씩 올리고 있고 그러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. 일단 지난 시즌에 너무 아쉽고 유리하다가도 갑자기 지거나 아니면 2대1로 좀 아쉽게 많이 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다음 시즌에는 좀 덜 아쉬운 장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일단 저는 좀 RNG가 우승할 거를 예측했어서 딱히 별 생각은 없었는데 RNG가 우지도 너무 잘하는데 전체적으로 팀이 좀 똑똑해서 우승하겠구나 하고 봤는데 우승해서 그냥 그렇다고 생각했어요. 일단 밍 선수가 우지가 엄청 잘하면 자기는 좀 아무것도 안하고 따라만 가는 성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선수는 우지도 잘하고 그 선수도 플레이 메이킹도 잘하는 선수여서 그냥 잘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. 요즘 솔랭을 보면 솔랭에서 게임이 엄청 유리하다 상체가 엄청 유리해도 원들이 좀 밀리고 상대 원들이 좀 크면 게임이 비벼지거나 많이 힘들거든요. 쉽게 이길 수가 없어서 다음 시즌에는 지금 이대로 간다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원들이 너프가 심하게 먹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사라질 수도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. 일단 되게 어리고 좀 겁이 없다 해야 되나?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좀 겁이 없고 그냥 괜찮게 일단은 잘하는 선수인 것 같은데 또 대회를 뛰어봐야 하는 거니까 봐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그리핀은 좀 되게 공격적인 팀 같고요. 수비적인 팀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무서운 팀? 아직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단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일단 서머 시즌 목표는 첫 번째는 승강전 안 가는 거고요. 두 번째는 프로 가는 거 이렇게가 팀적으로의 목표고 그리고 제 프로게이머로서의 목표는 딱히 막 그렇게 큰 목표는 아직 개인적으로 없는데 그냥 제 아이디를 들었을 때 그냥 못 한다고 생각을 안 하게끔 하는 그 정도 하는 게 일단은 제 목표예요. 일단 저희 팀에 새로운 원딜러가 좀 합류하게 됐고 저희 팀도 이제 준비를 많이 해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즌에는 더 잘하는 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생각나는 감사합니다.